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집권 여당과 청와대는 분노한 민심을 아직은 수용할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극전으로 전개되는 일련의 사건이나 시도들을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조각을 맞추가다 보면 이런 현상을 앞으로 이렇게 끌어가겠구나 하는 그런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표지할 수 없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집권 여당과 청와대는 조국 사태를 반전시키기 위해 일련의 맞불 작전을 가열차게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조국 사태에 대해서 분노한 민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해결책을 그렇게 내놓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는 조국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자 계기입니다 하지만 집권 세령은 민심이나 민위의 정면으로 맞서서 일종의 작전을 통해서 그런 거대한 파고를 뒤집어 엎을 수 있다 그런 판단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극 전후의 사건들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미 청와대는 내부적인 방침이나 입장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산하의 출장소에 해당하는 여당에게 오다를 내렸다는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현재 집권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친문 세력들이 거의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 출장소다 이렇게 불러도 크게 과언이 아닙니다 청와대 국회 출장소 이렇게 아마 부를 수 있겠습니다 지역 민심의 입안이 심하고 지역구를 둔 사람들은 입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여권의 중진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국 사태를 반전시켜야 된다 우리 초기의 입장을 좀 뒤로 물러서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일체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공천이 바로 목전에 있기 때문입니다 초선위원인 박용진 위원이나 금태섭 위원 그리고 김혜영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진들이 합리적인 대안을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중진들은 자신의 앞가름에 급급하기 때문에 조국 사태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청와대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청와대나 집권 여당의 수뇌부들은 조국 사태에 관한 한 입원에 밀리면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된다 그리고 조국만큼 적임자는 없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민심과는 아주 동두러진 그런 판단이죠 특히 이제 공천을 목둔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조국 사태에 대해서 다른 이견을 표출했을 때는 친문세력에 치료한 그런 공격에 시달리기 때문에 모두 다 입을 다무고 있죠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조차도 우리 당의 단일 대우가 이렇게 잘 유지된 적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는 큰 그림에서 조국은 상징적인 인물이자 추진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 최악의 상황에 도달해서 도저히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런 상황이 목전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조국을 버리는 그런 카드를 사용할 수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미 대부분이 접수가 됐고 헌법재판수가 접수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검찰입니다 따라서 검찰계획의 이름으로 검찰의 힘을 빼고 그 다음에 지금 여당이 바라는 것처럼 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검찰의 수사권과 관련된 부분을 대폭적으로 경찰로 이동시킨 다음에 검찰의 힘을 확 빼버리게 되면 모든 권력은 청와대가 집중할 수 있는, 자지우지할 수 있는 그리고 반대 세력들의 입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제도적인 준비가 완비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선거법 개정을 해서 연동행 비례제까지 통과시키게 되면 연립 좌파정부의 구성을 통해서 장기 집권의 토대가 확실히 구축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총선을 선거한다면 헌법 개정을 통해서 낮은 연방제부터 시작해서 연방제 국가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건으로서는 조국 카드를 버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집권 세력의 작전 냄새가 물씬 풍기는 대목은 9월 28일 날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검찰개혁을 내걸고 나온 4천여 명의 교수진들의 시국 선언입니다 물론 그들은 우리가 낯선 것은 조국 옹호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제 눈에는 현재의 거대한 민심이 형성한 조국 사태에 대한 민심 이마디라든지 항의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집권 세력의 노선에 옹호하는 그런 추종자들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하나다 이렇게 판단을 갖게 됩니다 시국 선언에 임한 부산 지역의 대학 교수들은 지금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이다라는 그런 제목의 선언서에서 현재 사태 핵심이 조국 가족의 문제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현재 사태 핵심이 조국 가족의 문제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교수들하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 엄청난 격자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은 조국의 비리를 낱낱이 밝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국이 설령 검찰개혁을 하더라도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부산 지역의 교수들은 현재 사태 핵심이 조국 가족의 문제가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일하나 민주주의 성패를 결정적으로 핵심형 사안이 바로 검찰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된 시국 선언이다 제가 그렇게 내다보는 겁니다 다음번 이벤트는 이번 주말에 있을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 10만 명이 모일 것으로 그렇게 예고하는 그런 촛불 시위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예고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로 있는 그야말로 그런 운동에 능숙한 전문가인 이인영 씨입니다 앞으로 서초동에서 이런 대규모 촛불 시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여당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기국전으로 해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라는 것은 절대 민심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면 돌파를 할 것이고 정면 돌파의 방법은 바로 맞불 작전이다 그렇게 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 집권 세력의 방침은 확고합니다 조국의 퇴진은 불과하다 맞불 작전으로 조국 사태에 항해하는 시민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일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더욱더 정교하고 계획적이고 조직화된 맞불 작전이 시도가 될 것이고 일반 국민들은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원래 현재 집권 세력의 운동권 출신의 인사들은 그런 선전과 선동과 작전에 대단히 익숙하기 때문에 판세를 뒤엎기 위해서 아주 절묘한 그런 작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민심이 승리할지 아니면 작전이 승리할지 우리가 흥미진지하게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